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감력한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감력한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감력한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감력한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타이밍에서 도착했습니다 전자랜드의 주인공과 것들을 향해 보겠습니다 추가자원은 얻었습니다 담당자와 사야된 자원으로 충족했습니다 레골이 2가 되었습니다 적의 레골이 2가 되었습니다 자원 없기를 선택했습니다.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강력한 소관수가 도착했습니다. 강력한 소관수가 소방되었습니다. 상대가 자원 없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레벨 3이 되었습니다. 전국 레벨 3이 되었습니다. 전국 레벨 3이 되었습니다. 전국 레벨 3이 되었습니다. 전국 레벨 4이 되었습니다. 전국 레벨 3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